중생들의 삶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과거에 그런 뭔가 잘못된 것도 현재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은요. 영원히 현존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하느님, 하나님 이름 상관없이 그분을 모셨고 예전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다 어디다 비셨어요? 천지신명한테. 천지신명이여 천지신명. 천지신명이 한문으로 써놔서 그렇지 하늘같이 신령하고 땅처럼 광명하신 분 이 소리입니다. 천지신명이 하나님이에요. 줄여서 신명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춤을 춰도 뭐해요? 신명나게 추라고 하죠. 몰입 4단계로 추라는 거예요. 학술적으로 말해요. 야 너 양 신이 하나도 안 나서 춤을 추고 있으면 보는 사람도 신이 안 나잖아요. 야 좀 신나게 해봐 하는 게 그게 몰입해서 해봐 이겁니다. 잡념 버리고 깨어서 하나님 마음으로 좀 춤 좀 춰봐. 몰입해서. 딴이가 가는 동안 이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지죠. 에고의 탐진치 생각하는 만큼 우리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몰라 해버리면 몰라 괜찮아 해버리면 탐진치를 막는 말이에요. 아 나 뭐 갖고 싶은데 몰라 괜찮아 지금 딱 좋아 그럼 이 탐진치가 작동을 못해요 끌고 가야 되는데 너 지금 차 바꾸면 좋지 않겠냐 아니 지금 차 딱 좋아 괜찮아 따져보면 안 괜찮죠 따져보면 바꾸고 싶은 게 맞는데 제가 말하는 건 하느님 만나는 비법이라는 거 몰라 괜찮아 딱 해버리시고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만 만족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잘 하시죠 다들. 몰라 괜찮아. 윤혹식이 뭐라고 짓거리고 난 몰라 괜찮아. 지금 딱 좋아. 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만 만족해보세요. 눈 감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느끼고 계시면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릅니다. 존재할 뿐이에요. 그 자리가 하느님 자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 자리. 우리 마음 안에 나이를 모르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나이도 잊은 마음이. 애고는 나이를 알죠. 근데 이 애고를 떠난 무상한 마음 말고 이 바다로 치면 아주 심해같이 아주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가면 시공을 초월한 마음이 있어요. 영원히 현존하는 마음. 그 자리 가면 시공의 흐름도 안 느껴지고 오직 존재할 뿐인 상태가 있어요. 그 자리 빨리 들어가라고 제가 몰라 괜찮아 말씀드리고요. 애고는 늘 뭐가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안 괜찮다고 하거든요. 자꾸 따지고 있거든요. 몰라 해버리고 괜찮아 해버리고 오직 존재할 뿐 하고 계시면요. 아주 싱그러운 여러분의 마음의 본체가 드러납니다.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에만 만족할 때 하나님과 바로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신명이 들썩할 수 있다. 신바람이 날 수 있다. 신바람의 현존을 따라가셔야 그래서 우리 민족은 신바람을 중시하기 때문에 풍류의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풍류의 민족. 풍류가 요즘 그냥 술 먹고 기분 내시는 걸로 알죠. 원래 풍류는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신명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눈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결이 있어요. 바람에 결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결이 있어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건 알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사랑과 정의와 예절로 뒤로 인도하시는데 눈에 안 보여요. 그 결로 인도하는데 따라가면 어때요? 순천자 흥이라고. 그 결 따라가면 흥하고. 그 결 어기면 어때요? 사랑을 어겨버리고 잔인해지고 정의를 어기고 불의를 저지르고 예저를 어기고 무례하게 굴고 지혜를 어기고 개념없게 굴면요. 반드시 망한다. 자기 양심이 일단 하느님이 그 내면에서 화를 내는 게 양심의 가책이고 찜찜하고 남들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이 화를 넣는 게 정의로운 분노가 나가지고 정의로운 처벌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공식입니다. 그런데 소시오들이 악인들이 많다 보면요. 서로 담합을 해가지고 처벌을 최대한 미룰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그만큼 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안에서 통탄하고 계신 게 하나님이에요. 바로바로 처벌되어야 되는데 이 악인들이 창궐에 있으니까 하나님 뜻이 안 집행되고 있죠. 그게 하나님이 통탄할 일입니다. 인간들이 다 하나님 편을 안 들어줘서 하나님 뜻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바꾸려면 신바람 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한 분이라도 더 나오시길 바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최고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홍익인간 구현해서 우리 민족이 영성 강국이 되는 최고의 비결 특별히 공개합니다. 그동안 다 한 얘기죠. 근데 뭐 이렇게 해야 또 들으시더라고요. 살짝 뜸들였다가 뭘까요? 근데 저는 뭐 빈 얘기는 안 드립니다. 신법을 드리는 게 신법 사실은 이게 화음경 제가 화음경 책도는 있지만 우리 선비들이 공부하던 신법이고 화음경 1지부터 10지까지 가고 싶으시죠? 일지의 마음이 뭔지 느껴보시려고 해도 일지부터 공부해 나가는 최고의 요결이 뭔지 알고 싶으셔도 꼭 알아두셔야 할 신법입니다. 사실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으로 뭐죠? 몰라와 자명 그렇죠. 몰라와 몰라 해가지고 참나랑 접속을 바로 하세요. 그 다음에 자명하게 해가지고 늘 참나 뜻대로 사세요. 이게 다죠. 뭔 신법이 있겠어요? 사실 이게 다인데 몰라와 자명인데 제가 이 얘기를 몰라와 사랑으로 좀 드려볼게요.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 안 드리면 또 모르세요. 사실 저는 다 같이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얘기를 해도 들으신 분이 진짜 그렇게 얘기해 주지 또 이러실까 봐 제가 몰라와 사랑 몰라하고 아까 같이 몰라 괜찮아 하고 늘 여러분 내면에 있는 신성을 만나시면 어때요? 그 자리 가면 오직 현존할 뿐인 그 자리 가면 그 자리에 나와 남이 없어요. 나와 남이 없다는 거를 주목하는 게 사랑입니다. 나와 남이 없더라 나와 남이 본래 하나더라 하는 거를 하나님 차원 가면 우리 나와 남이 하나인데 시공 안에서 이렇게 펼쳐지니까 나와 남이 다른데 저 사람 내면에도 하나님이 계실 거고 내 안에 계셨듯이 모두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면요 남이 또 다른 나가 됩니다. 남인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한 뿔이거든요. 남 위에서는 다른 가지 같아요. 다른 줄기 같아요. 너 죽어라 싸우는데 한번 쭉 추적해 봤더니 한 뿔이에요. 깜짝 놀라겠죠. 한 뿔이었어요. 우리 나와 남이 지금 시공 안에서는 다 다양한 다른 가지죠. 다른 줄기인데 영적으로는 한 뿔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몰라 해서 들어간 그 현존의 자리나 여러분이 몰라 해서 들어간 그 하나님 자리가 둘일 수 있을까요? 그 자리는 시공이 없는 차원이고 나와 남도 없는 차원인데 우리가 한 뿌리의 뿌리를 받고 다양한 애고를 통해서 다양한 꽃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아시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모든 성자들이 제일 강조한 게 왜 사랑이냐면요. 영성의 제일 고단자가 되는 최고의 비결이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일상에서 이렇게 사셔야 돼요. 팁을. 제가 육바람을 하라고 하고 이니에지 잘하라고 말씀드리면 이니에지가 또 쪼개져서 들어갈까 봐 제가 이니에지를 다 하면 이니예요. 사랑. 육바람을 다 하면 뭐예요? 자비요. 사랑. 사랑. 요즘 사람이 먼저다 있죠? 아무튼 사람이 먼저도 맞는데 지금 여기서 들으신 분은 사랑이 먼저다 하는 소리. 사랑이 먼저다. 이거 제가 32살 때 낸 대학 인간의 길을 열다 해도 이니에지 다 하면 사랑이다. 이 소리 다 써놨습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사랑이 먼저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보면 사랑 안에 사랑은 온유하고 인내하고 뭐 무례하지 않고 사랑 안에 이니에지 다 들어있다. 이 얘기가 왜 모든 철학자 모든 신학자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이니에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나 안에 인, 의, 예, 지, 신 해도 이거 다 해서 인이에요. 사랑인데 사랑하니까 남한테 겸손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거고요. 사랑이니까 사랑 어기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거고요. 사랑하니까 남을 돕고 싶으니까 지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모두가 살 수 있는지 지혜가 나오고 뭐가 정의롭지 못한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무례한지 다 사랑의 마음에서 알 수 있어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 애를 낳았는데 애를 너무 사랑해야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지혜가 안 나옵니다. 울든지 말든지 기분 좋든지 말든지 이렇게 키우면 지혜가 하나도 안 늘겠죠. 언제 울고 언제 웃는지를 알아내는 게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지혜가 생겨서 적절하게 조시를 맞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실함도 이 사랑이 안 끊어지는 게 성실함입니다.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종교가 다 해서 사랑이에요. 지혜도 이 사랑을 이끌어내는 지혜입니다. 몰라와 자명 그러면 여러분 일단 자명해지셔야 되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니까 홍범 14조 진리 제가 다 적어놓은 이 정도 진리는 우리가 우주에서 꿰뚫어 봐야 되거든요. 꿰뚫어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진리의 핵심이 뭐냐 뒤에 육바람이 뭐겠어요.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사랑할지 그래서 제가 벚꽁에 극치해 가면 5, 6조만 해도 5조는 일체가 참나의 신비구나. 참나 상태에서 우주를 보니까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구나. 하나님 작용이구나. 알아요. 그 다음 6번이 뭐죠. 그러니 일체를 참나한테 맡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신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겠구나. 나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 다음이 뭡니까. 제가 이제 7, 8번은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오늘 해드리려는데 7번이 뭐냐. 참나의 뜻에 따라 남을 나처럼 사랑하자. 나와 남이 그건 참나 상태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참나 상태에서 보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그 느낌을 정확하게 말로도 하고 지혜로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명하게 알고 계시면 사랑 덩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벚꽁까지 가서 이 정도 나와 남이 둘이 아니구나를 명심하고 살아가시기만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그 정도 진리가 인가된 상태에서는 여러분 몰라만 하셔도 몰라만 하셔도 여러분 안에 사랑이 감돌아요. 마음이. 자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진리를 인가하기 전에는 몰라 하면 어떻게 돼요? 나만 편해요. 아 황거래. 아 편해. 죽이네. 역시 중생들은 중생들답게 사르라고 하고 나는 이 열반 속에 계속 있어야겠다. 여기 짱이네.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아공 정도는 알면 벚꽁에서 이 자타이력까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깨어있는 순간 나와 남이 둘이 아니네 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니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해야겠네. 이 안에 육바람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7, 8번 알면요. 7번 참나의 뜻에 따라 자타이려니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니 남을 나처럼 사랑해야 되는구나. 8번 그러니 모두를 이롭게 모두가 행복해지게 하는 게 내가 나아갈 길이구나. 공부의 극치는 홍익인간입니다. 공부의 궁극이 뭐냐고 물어보신 질문이 있는데 공부의 궁극은 홍익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홍익인간은 아주 먼 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을 이롭게 해주세요. 자기를 포함해서 모두를 이롭게 해주면서 무슨 마음으로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체면 때문에 피터팬이 하라고 해서 하시면 안 돼요. 양심해서 속구쳐서 신바람 나서 하시면 돼요. 신바람 안 나요. 그럼 뭘로 하세요. 신바람이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른다 하고 계시면 돼요. 하루 종일 참나 상태에 있는 비법이 뭔지 아세요? 아주 비법인데 오늘 계속 비법 다 공개합니다. 내가 참나 상태에 있지 않다는 생각만 안 하시면 돼요. 이게 선사들이 쓰는 최고 요결입니다. 제가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불성이 어디 있나요? 네가 불성이 없다는 네가 불성이 아니라는 생각만 하지 마 이겁니다. 모든 선문도 그걸 말로 안 하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로 보여줘서 그렇지 답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참나가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참나를 찾지도 마세요. 그럼 정신이 선명하죠. 바랄 게 없어지죠. 그게 참나 상태. 그게 신명나는 상태. 그럼 정신이 밝아집니다. 정신이 밝아지고 안색도 밝아져요. 여러분 이상하게 남이 얼굴 요즘 좋아 보여요. 어떤 한국 사람들은 꼭 와서 얘기해줘요. 나빠 보이면 나빠 보인다 그러고 좋아 보이면 좋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좋아. 내 상태가 좋구나 하고 좋아 보이시면 그게 뭔 일이 없는데 요즘 좋아 보여요. 내 마음이 풀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등장하면 얼어붙고 이기적이고 탐진치로 힘들던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늘 지금 몰라 괜찮아 하셔야 돼요. 지금 몰라 괜찮아만 하시고 참나냐 아니라도 따지지 마시고 참나가 없다는 생각도 참나를 잃어버렸다는 생각도 참나를 놓쳤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마음이 부족해지지 않아요. 그게 부족하지 않은 상태가 제일 부유한 상태예요. 부족한 게 없는 상태가 제일 부자 상태라고요. 지금 부족하세요? 부족함은 아닌 겁니다. 참나가 여러분 마음 안에서 51% 이상 드러나면 첫째 현상이 부족하지 않고 우주에 중심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 꽉 차요. 바로 뭔가 하나 욕심나는 게 생기면 탐진치에 빠지면 곧장 우주의 변방에서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짠합니다. 상황이.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텔레비지 딱 홈쇼핑 보기 전까지는 되게 충만하고 넉넉하던 마음이 괜히 채널 돌리다가 어떤 좋은 물건 하나 봐놓으면 어떻게 돼요? 옷을 봐놓으면 갑자기 변방에서 입을 옷도 없는 아주 초라한 사람이 돼요. 왜냐? 옷이 있으면 뭐예요? 저 옷이 없는데 제 마음이 그래요. 항상 물건을 보면 그 보고 나면 보기 전에는 충만했어요. 딱 보고 나면 뭐야? 내가 그동안 산 것들은 다 이게 쓰레기 같고 저걸 샀어야 되는 접어 가진 사람은 아마 천국에 갈 거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우주 변방에 몰려 있잖아요. 그때 몰라 괜찮아로 딱 마음을 다시 충만하게 해놓는 이 기술이 명상의 아주 최고 기술인데 하나를 더 나가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시면 도피만 잘하시는 분밖에 안 돼요. 홍익인간의 구현자가 되고 싶으시고 우리 민족이 다시 살린 아주 일꾼이 되고 싶으시면 홍익인간의 마음이 터져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상태에서 자명한 진리 하나를 곱씹어 보세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구나. 내가 당해서 싫은 건 안 해야겠구나. 그러니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줘야겠구나. 지금 누구라도 마음 아파한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 아픈 것 같이 그게 답답하구나. 저 사람 살려주는 게 내 양심에 저 사람 살고 나도 내 양심 풍족해지고 서로 좋은 일이구나. 이 생각을 계속 곱씹으시면서 몰라 괜찮아 하고 계시는 상태로 살아가시는 게요. 나중에는 그런 말을 안 해도 자명한 진리로 인가가 돼 버리면 몰라 괜찮아만 해도 어떻게 될까요? 몰라 괜찮아만 해도 늘 자비심이 사랑의 마음이 내면에 흘러요. 남한테 부당하지도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 알고 그러니까 보세요. 몰라 괜찮아 하는 상태가 결국 참나 상태인데 처음에는 양심하고 별개인 참나가 있는 것 같아요. 나만 행복한 마음. 그런데 이게 진리를 알고 나면 왜 진리가 중요하냐. 진리를 하나하나 참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참나 상태에서 하나씩 인가를 하다 보면요. 참나 상태가 양심 상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 몰라 괜찮아만 해도 무슨 마음이 될까요? 사랑의 마음, 자명한 마음, 지혜와 사랑이 충만한 양심의 마음이 내 안에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몰라 괜찮아만 해도 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평안만 드러났다면 이제 진리까지, 사랑까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살아가시기만 하면 사실은 일지보살이 십지보살 되는 비결이 뭐냐면요. 몰라 괜찮아만 잘하면 됩니다. 사실은. 왜냐? 이미 이 양반은 자기 마음 안에 육바람이래 이니에이지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 지혜가 들어있다는 걸 다 알아버렸죠. 일지보살은. 그러니까 참나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참나에서 계속 나를 어떻게 인도해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해야겠다는 마음만 품고 있으니까 뭐를 자꾸 얘기해줘요. 지혜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 남 싫어할 건데 이렇게 하면 남 피해볼 건데 이렇게 해야 모두가 살 건데 이 지혜가 계속 나오고요. 그대로 실천하면 예전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어기는 사람은 단호하게 폐지하면 정의 구현이 되고요. 계속 밀고 나가면 사랑이 계속 이루어져요. 올라 괜찮아만 하고 살아도 계속해서 군자 보살이 될 수밖에 없는 경지가 제가 말한 고속도로 털게이트 통과한 일지보살 경지입니다. 그 양반들은 편해요. 똑같은 몰라 괜찮아 해도 안에서 양심이 터져나오니까. 그런데 일지보살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그럼 일지보살 빨리 가는 비법도 여기 있다니까요. 지금부터 몰라 괜찮아 해서 참나가 현존할 때 이 마음에서 항상 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라고 명심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마음이다. 내 안에 사랑이 꽉 차 있다. 그러면 벌써 그 마음이면 남한테 재짓는 게 찜찜해지고 남한테 잘해주고 싶고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고 사랑의 마음만 계속 보존해 가시면 즉 몰라 괜찮아만 계속 하셔도 그 참나가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자리다. 사랑의 자리라는 것만 아시면 자나깨나 몰라 괜찮아를 하고 계시면 자나깨나 사랑이 흘러나온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7번, 8번 조가 그래서 여기 제가 벚꽁에 극치해 놓은 겁니다. 이걸 온전히 구현하려면 이제 육바람이 또 다 알아줘야겠지만 일단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줄은 알 수 있어요. 참나 상태에서 알기 쉬워요. 그 마음이라도 계속 가져보시라. 그러면 참나가 단순히 나의 본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본체의 마음이라서 이 자리에 가면 나와 남이 둘러 보이지 않는다는 걸 계속 명심해 주시면 애고가 몰라 괜찮아만 해서 참나가 늘 흐르기만 해도 여러분 안에서 사랑이 늘 흐르게 돼요. 사랑이 늘 흐르는 거랑 참나만 늘 흐른다는 거랑 느낌이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참나만 늘 흐르는 분들이 사입이 교주가 돼요. 자기는 속이 편하거든요. 중생들이 다 괴롭다고 해도 미안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참나가 흐르고 있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사랑이 흘러야 되는데 참나가 흘러버려요. 근데 원래 참나가 사랑이에요. 뭔가 잘못됐죠. 그 애고의 식견이 짧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건 맞는데 하나님을 지나치게 자기 위주로 해석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승으로 가면 안 되고 대승으로 가야 된다. 초기 불교 때 부처님이요. 아주 소승이 아닌 게 자비염을 계속 시켰어요. 아라한들한테. 너 해탈이 중요하긴 한데 살아있는 동안 계속 자비염을 하라고 그랬어요. 나와 남을 둘러보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그래서 부처님이 사대성인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사랑 주장 안 하고 사대성인 된 분이 없어요. 다 사랑입니다. 명상 자리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아니에요. 공자님 명상했다는 얘기 어디 그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이미 명상의 마음이라 사대성인 해드립니다. 사랑이 나오니까 사랑은 이미 명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남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이미 명상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바람 상태고 하나님 마음 상태거든요. 제가 이거 읽어드렸죠. 예전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부처님 가르침 핵심. 스타니파타에 나옵니다. 서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잠들지 않는 한은 이 자비심을 굳게 챙겨라. 나와 남을 둘러보지 말라. 항상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정신무장을 하고 살아라. 이 세상에서 이런 경지를 신성한 경지라고 부릅니다. 자비의 마음. 자가 뭐냐면 남한테 좋은 거 주고 싶은 거고요. 비가 남의 아픔 같이 아파해 주는 마음입니다. 슬플비자고 사랑자자예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자. 또 자식 아프면 나도 같이 슬픈 게 비. 그래서 자, 비 그러면 사랑을 더 풀어놓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행주자와의 걷고 앉고 누우고 앉을 때 언제나 멈출 때 언제나 자비심 안에 자비심을 품고 있어라. 자, 공자님 가르침 볼게요. 노노. 노노 2인편. 편 이름도 인에 살아라. 인을 마을로 삼아라가 2인입니다. 마을 2자의 사랑인자. 군자는 식사를 마칠 시간 동안에도 잠깐 밥 먹을 동안에도 사랑을 어기면 안 된다. 내가 당해서 쉬는 일 남한테 하면 안 된다. 짧은 순간에도 반드시 사랑의 마음을 두어야 하고 엎어지고 자빠질 때도 반드시 사랑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넘어질 때도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그 마음. 근데 그 생각을 계속 하라는 것보다요. 자, 뭘 하셔야 되겠죠? 깨어 계시면 돼요. 깨어 계시면. 하나님 마음으로 계속 계시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사랑이 계속 나오니까. 아시겠어요? 계속 내가 당해서 쉬는 걸 남한테 하지 말자. 내가 당해서 쉬는 걸.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애고의 꼼수예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세요. 몰라 괜찮아 해서 지금 하나님 만나보세요. 빨리 지금 제가 도와드릴게요. 몰라 괜찮아 하세요. 애고가 뭐라고 공시렁돼도 몰라 괜찮아 하고 계세요. 전제하는 것만으로 만족해 보세요. 나이도 있고. 난 지금 전제한다는 것만 만족해 보세요. 느껴보세요. 자, 여러분 늘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 울고 웃고 화내고 살아도 이 마음이 여러분 밑바닥에 늘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놓쳤다는 생각만 하지 마세요. 항상, 항상 이 마음이세요. 항상 저를 알아차리는 마음도 다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전제가 저를 알아차리는데 여러분 평소에도 여러분 전제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방점을 안 둬서 그렇지. 전제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절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절을 해도 여러분 전제해요. 의식에 뭐가 안 나타나서 그렇지. 전제는 합니다. 전제는 어디 안 가니까 그 전제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는 일이 없어요. 떠나지도 않아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여러분 마음의 본질이 하나님인데 뿌리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벗어나요? 줄기가 어떻게 뿌리를 벗어나요? 안 보인다고 벗어나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하나님 마음과 접속해서 살아가시되 사랑의 염을 자꾸 하시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알게 돼요. 그러면 이게 기독교건 불교건 유교건 한방에 제일 고수되는 비결은 사랑을 계속 품으시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지혜도 예절도 정의도 다 사랑해서 나와야 돼요. 그냥 정의를 부르짖다. 잔인해져요. 살벌해져요. 그냥 나 아닌 적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금방 애고의 탐진치로 빠져버려요. 정의를 부르짖다. 적이 적으로만 보이는 순간 저 적을 없애버리면 이기겠다는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자꾸 혐오로 빠지는 거예요. 처음엔 양심에서 뭔가 부당한 게 있어서 주장했다가 주장하다 보니까 적만 없어지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 적인 문제인 것 같고 이게 중생심입니다. 이게 중생심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살벌해져요. 예절. 예절 떨어서 남이 좋아해지면 자꾸 일부러 아양을 떱니다. 비굴해집니다. 과공은 비례라고 너무 공손한 건 얘가 아니다 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굴욕적인 모습을 막 해요. 그걸로 해서 성공하려고. 그건 욕심이죠. 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랑을 떠나는 순간 나도 좋고 남도 좋은 홍익인간의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예절은 형식만 남아요. 욕심 성취의 수단이 돼버려요. 정의도 자기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반대편을 내모는 그냥 도구가 돼요. 명분만 돼요. 정의, 정의라는 게. 지혜라는 것도 아전인수죠. 고카가세. 세상을 속여먹습니다. 정보 가지고. 여러분 요즘 TV보면 자꾸 통계 들고 나오죠. 통계 나오면 막 팩트 같죠. 통계가 조작질하기 제일 좋은 게 통계입니다. 다 믿을 수 없는 소리예요. 다 달라요. 자기 사심 낀 쪽으로 다 통계가 유리하게 나옵니다. 신기하죠.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진짜 진짜 자명한 걸 알아내는 안목은요. 그런데 현혹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이어야 돼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마음만 갖고 계시면 여러분 지금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참나가 느껴지실 때 이 자리가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자리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자리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밥 먹을 때도 몰라 하시고 자빠질 때도 아니 여러분 군자가 자빠질 때 아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해야지 이러고 자빠지겠어요? 자빠질 때도 정신 차리고 자빠지는 건데 그 정신 차림이 그대로 사랑이라니까요. 이 느낌을 아시면 여러분 사실 이걸 잘 아시면 일지보살이 있는데 이 느낌을 미리 미리 알아가시면 빨리 일지보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육바람이를 자리해야지 하면 여섯 가지로 쪼개져버려요. 그런데 쪼개지 마시고 쪼개지 마시고 사랑만 붙잡으실 것 같아요. 사랑. 사랑 붙잡으면 그 안에 육바람이 들어있다. 육바람이를 쪼개도 볼 줄 알고 합해도 볼 줄 아시라. 합하면 사랑받기. 사랑. 옛날 성인들이 다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쪼개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요, 정이요, 공정함이시요, 성실함이시요, 질서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니에지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시편에 하나님은 사랑이요, 정이요, 공정이요, 질서요, 성실이시다. 이니에지신요. 선비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자들부터 다 알았어요. 이니에지라는 거. 왜? 이니에지가 원래 춘하추동에서 나왔거든요. 봄처럼 사랑하고 가을처럼 정의롭고 여름처럼 질서정연하고 겨울처럼 정보만 품고 있죠. 올바른 씨앗만 품고 있죠. 아무 짓도 안 하지만 정확히 알고 있어라. 그게 이니에지입니다. 사계절이 한 해에 안 멈추고 매년 반복되죠. 그게 성실함이. 그러니까 여기 동쪽에서 하나 서쪽에서 하나 어디에서나 자연을 보면 자연이 하나님의 작용인데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아, 봄처럼 잡초도 사랑해줘야 되는구나. 가을처럼 쭉정이는 쳐내야 되는구나. 여름처럼 여름에요. 여러분 나무들이 막 자기 다 뻗어나갈 때 질서정연하게 서로 간격 유지하면서 가지 뻗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 여기 계시죠? 그러면 발 함부로 안 뻗죠? 누울 자리 쪽으로 발을 뻗죠? 살짝살짝 그게 조화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돈 나와서 지금 제 얘기 조용히 듣고 계신가요? 여기 누워서 들으셔도 되잖아요. 한 분도 안 누우시죠? 왜 이렇게 겸손 떨고 계신가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남하고 조화를 이루고 싶은 마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싶은 이 마음이 하나님은.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욕에요. 인류 공통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본성이자 신성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만 하면 원래 그 이니에지 신성이 나와야 돼요. 홍인과 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몰라 해서 참나 해서 주는 평안만 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만 편하면 됐다고. 그러지 마시고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이해하는 성숙한 도인들이 나오셔야 그분들이 군자요, 보살이요, 사도라고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 이니에지 구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대신 들어주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 대리인인 사도죠. 사도는 심부름꾼 대리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분은 중생의 스승이니까 보살이죠. 그런 분은 백성의 리더니까 임금군자 써서 군자 그러는 겁니다. 임금감이라고. 이해되시죠?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몰라 괜찮아 하시고 그게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몰라 괜찮아 해서 애고로부터 초연해진 마음 애고의 탐진치로부터 조금 더 떨어진 마음이 있죠. 그게 사랑의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명한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에요. 둘이 아닙니다. 그 마음 품고 계시면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노노에 보면 공자님이 난 평생 이리 간지 하나만 파서 뭘 파셨나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하죠. 그 말을 써놓으신 거예요. 군자는 자빠지더라도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하는 행동이 언행이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속마음은 뭐예요? 항상 참나가 안에서 성성해야 그 신바람이 나야 그런 언행이 나옵니다. 속에. 근데 바리세파들은 속에 이게 사랑이 안 들어 있는데 겉으로는 남을 사랑한대요. 예수님이 골려먹고 싶은 거죠. 그게 또 사랑의 마음이에요. 너네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 누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애정이 많으시니까 가서 뿌옥뿌옥 얘기하신 거예요. 싫은 소리지만 너네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간다고. 한국인이 신바람 나서 홍익인간을 국시로 삼았던 우리 민족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는 게 그게 사랑이고 양심이죠. 고마움이 우리 속에서만 터져 나오면요. 전 세계에 새로운 엄청난 고급 영성 한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저력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인들이 이 전 문명에서 크게 문명의 어떤 사양의 큰 어떤 틀을 제시했다면 지금 한민족은요. 전 세계에 새로운 어떤 문명의 틀을 제시해야 돼요. 홍익인간 합시다 하고. 우리의 수건사업이자 그건 인류의 수건사업이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양심이 어긋나지 않죠. 우리 국민 지금 남한 5천만이라도 일단 다 보살 군자로 거듭났으면 하고 북한에도 제 유튜브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통일이 별겁니까. 북한 분들도 이거 보고 양심 분석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양심 신바람 나면 끝나요. 남북한 다 신바람 나야 끝납니다. 통일도 그런 통일이 돼야지. 억지로 통일해놓으면 서로 좋겠습니까. 싼 만나지. 서로 자존심만 세울 거고. 이런 애고의 자존심도 극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마음, 신바람 마음. 남을 나로 보는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늘 품으세요. 몰라 괜찮아 해서 참나를 늘 품으세요. 이렇게 바꿔서 이해해보세요. 몰라 괜찮아 할 통해 사랑의 마음을 늘 품으세요. 자나 깨나 행주자와의 엎어지거나 식사할 때라도 항상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면 밖으로 발동되는 게 사랑이 나갑니다. 정의가 나갑니다. 그리고 자꾸 지혜가 생깁니다. 남을 나처럼 사랑해야 지혜가 생기지. 안 사랑하면요. 제가 여러분을 안 사랑하잖아요. 그럼 강의도 대충 하고요. 저도 딱 제가 궁금한 것만 풀면 더 고민 안 할 겁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풀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또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왜냐. 그게 사랑이죠. 사랑하니까 저도 지혜가 늘어요. 저만 생각했으면 지혜가 이만했을 거예요. 저도. 왜냐. 저만 궁금한 거 풀면 끝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궁금할 것까지 예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고민을 더 해야 돼요. 자료조사 더 해야 돼요. 귀찮아도. 귀찮아도 생각을 더 해야 돼요. 너만 좋으면 다냐. 너가 진리를 몰라서 답답했듯이 지금 누군가도 답답해 있다. 남도 또 다른 넌데 답답한 다른 사람 마음은 그대로 방치하는 게 너 양심에 맞냐. 이렇게 제안해서 울리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속이 좀 풀릴까 해서 이런저런 고민하다 보면요. 제 지혜가 엄청 늘어나 있어요. 이게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좋은 홍익인간의 돈은 이렇게 구현합시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질문들 답변 다 못 드리고 제 얘기만 많이 했는데 아주 비법을 공개한 거니까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고 비법 대방출 저기 저기 유농식이 미쳤어요. 그래서 비법 대방출 하는 거니까 늘 사랑의 마음을 잘 보존하면서 사시라. 그리고 그 참나 상태 양심 상태 사랑의 상태 늘 머무시려면 벗어났다는 생각만 빨리빨리 몰라 하시라. 그러면 물 흐르듯이 사랑이 흐르는 삶이 이루어질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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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